자 여러분들 제가 바로 서해 나왔습니다 여기 나온 이유는요 바로 이 시즌에 바로 할 수 있는 낚시 바로 갑오징어 낚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갑오징어가 굉장히 좀 독특하기도 하고 되게 많은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잡아서 먹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잡는지 등등 다양한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더더 말고 그 좌대라는 곳이 있는데 배 타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뵈요 저때 그 뭐죠? 변진낚시 이후로 처음 뵈는데 또 갑오징어 하면은 대표님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또 주전공이 갑오징어잖아요 아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뭔가 이게 낚시용품 아 이거 갑오징어 잡을 때요? 네 갑오징어 이게 전용 아 맞아요 여러분도 이게 애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갑오징어나 조그미 잡을 때 이거 하면 또 잘 잡힌다고 해요 자 저희는 저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갑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뵈요 할 시간 있었죠 악수 악수 아 똑같네 아 아니에요 어 사장님 여기 좌대 엄청 커졌네요 천천히 준비 잘 했습니다 와 여기 카페도 생겼고 여러분도 여기 미조리 좌대라는 곳인데 진짜 엄청 커졌어요 매점에도 뭐 홀 여러분 여기 참고로 바다 위입니다 아 낚시하러 왔는데 볼거리가 많네요 오 야 이거는 뭐 하시려고 갑오징어 아 갑오징어 생미끼에요 네 여러분들 뭐 사올 필요 없네요 여기 만약에 오시면은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조항 어떤가요 조가 어 넣으면 나와요 진짜 넣으면 나와요 네 오자마자 시작했거든요 물 때가 있어서 불우 어 잡힌건가 오 잡힌거 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잡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해요 네 빠졌어 빠졌죠 네 자 바닥 찍었고 살짝 텐션 있게 해놓고 살짝 살짝 오OUGH 갑오징어 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이게 갑오징어 조심할게 네 저한테 하지만 이 정도 사이즈면 준수한 건가요? 지금 싸서 그러는데 네네네 이따가 조심하세요 와.. 이 정도 사이즈면 준수한 건가요? 아.. 오! 꽃게닭! 박하지! 박하지! 아이고.. 아이고.. 진짜 먹었네 박하지가.. 어우 쭈꾸미다 이렇게 밀어서 제가 데려갈게요 네 히트! 네 지금 알려주시는 과중에 또 잡으셨네요 아.. 뭘까요? 무거워요? 가부징어 가비다 쭈꾸미인가? 아 쭈꾸미 쭈꾸미 이야.. 두궁아로 잡았네 어우 왜 이렇게 애기가 이쁘냐 오늘 꽃무늬가 있네 쭈꾸미 나왔습니다 이면 나오네 진짜 어우 왜 잡았네 아이고 아이고 고맙다 이야.. 기분이 좋아요 천천히 가요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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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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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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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저도 두 수위 했습니다 나이스 아.. 나한테 잡히다니 운도 없구나 아..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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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좀 작다 이거는 그렇죠 살려주는거 이렇게 인덕을 되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방금 갑오징어 풀어줬는데 얘가 바로 안 내려가고 여기서 노네요 아 귀여워 진짜 귀요미죠 갑오징어 실제로 많이 돌 기르시고 하는데 근데 갑오징어 하니까 또 생각나는건 식용으로도 많이 하지만 반려 여기서 커튼핏이 바로 갑오징어를 사육을 하는데 플레잉 갑오징어라고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친구도 실제로도 많이 사육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리고 아.. 아.. 여기 자대사장님이 또 개인 배를 타서 또 좋은 포인트로 또 데려다 주신다고 하셔서 아.. 또 이동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많이 잡히거든요 이 자대에서도 오! 와 크다 오! 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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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다 오! 야야야야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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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뭐가 잡혔거든요 여러분 잡혔나요? 오! 쭈꾸미 여러분들 쭈꾸미 잡혔습니다 쭈꾸미 보이시죠 여기 기다리면 알아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누면 나와서 저는 이제 촬영하기 좀 편하게 좀 앉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해도 나와요 그냥 바닥 찍고 조금씩 흔들면 되거든요 그게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다 같이 다 앉아서 하고 있는데 편해요 편해 이야 값 크다 이야 나이스 이야 여러분들 쭈꾸미랑 값이랑 섞여서 엄청 나오네요 와 신기하다 제가 예전에 8시간 배 타고 막 했을 때 사실 좀 힘들면서 멀미도 많이 하고 잘 못 잡을 땐 또 못 잡거든요 이게 좌대 아니면 그냥 이렇게 조그만 배를 타서 히트 히트 나이스 무겁다 설마 갑인가 아 쭈꾸미 괜찮아 쭈꾸미도 기분 좋아요 근데 이게 잘못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 봐봐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자 이번에도 잡을게요 아유 또 배 지나간다 아유 저렇게 배가 지나가고 나면 몰렁이거든요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파도가 와요 와 근데 진짜 늘면 나오네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시즌이 좋기로 하고 장소가 좋아가지고 계속 나와요 여러분들 자 이번에 갑오징어 제발 물론 갑오징어 잡으려고 하다가 또 쭈꾸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갑오징어 한 마리 잡으면 진짜 얼굴 한번 목물 맞는다 진짜 느낌이 있나요 그게 와 크다 와 아 이거 먹물터리 하는 거예요 어 잡으러 배 와요 야 갑오징어 가보지궈 와 대박 야 진짜 크다 와 나오는 걸 보행히 신기하죠 눈 참아zi 나 올 거 흑 뭐 잡혔는데 injustice 갑오징어다 여러분 처음으로 잡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이기지? 야야야야 물었어 야 너 풀어주려고 했던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이 아기 갑오징어는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커서 와 살짝 부지게 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살짝 물렸는데 빨개졌거든요 작은 아이라서 이렇지만 또 큰 아이들은 피가 많이 날 수도 있대요 항상 주의하시고 손에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찝어서 던지거나 찝어서 뒤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우 그래서 한 마리 잡았다 고맙다 서혜야 자 여러분들 갑 한 마리 더 잡아 보겠습니다 잡으면 진짜 한번 먹물 얼굴 맞는다 진짜 제발 나와라 그 정도로 간절해요 여러분 와 이번에 또 아기가 아우 왜 이렇게 잘 잡으세요 자질사장님 이 여기가 많이 있는 거야 여기 많이 있는 거야 오 무거워 오 진짜 진짜 오 갑인가 제발 좀 무거워 gird긴 한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위에 천천히 가X다 야 nàoQué 와아아아 아 얘한테 물리면 빵꾸 뚫려요? 손가락 빵꾸 뚫린다 와 물이 장난 아니죠? 야야야 물려고 한다 방금 물려고 했어요 여러분 저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쭈꾸미네요 쭈꾸미 할 때는 반대쪽 히트 살짝 무거운데 아 근데 쭈꾸미일 것 같은 느낌이다 쭈꾸미 쭈꾸미 진짜 잘 잡으신다 와 진짜 연속 지금 3번 갑 와 여러분 이제 안찍을게요 너무 잘 잡으셔서 이쁜데? 저희 형도 한 마디 낚았습니다 예스 제대로 낚았네 누우면 이렇게 먹물 뿜어요 저 때 튀깁니다잉? 왔어 왔어 휴머가 휴머가 이거 왠지 갑오진 거 같은데? 이거 갑오진 거 같은데? 갑이다 왜 이렇게 커? 미쳤어 미쳤어 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잡은 감인들이 엄청 크죠 와 나 이거 한 대 맞아야 되나 이거? 말은 했는데 쭈꾸미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아 족발 야 족발 마포니카 왔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잡은 갑오징어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이 녀석 진짜 뿜다니 마지막 갑오징어 보이시나요? 아 사장님 제대로 쐈어요 야 난리 났다 먹물 한번 쏴줬지 아하 맛있네 아 먹물 맛있어요 나이스 와우 지금 사이즈가 이 정도면은 큰 편인데 지금 얼굴 만신창이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 기세를 몰아서 한 마리 더 갑니다 한 마리 더 잡으면 한 번 더 쏘일게요 은은 아니고요 그냥 잡아볼게요 말하면 해야돼서 안 했어요 말 오오 어미 조꾸미 슬리퍼야 거의 엄청 커 정말 와 대박이다 진짜로? 대포 야 큰 것 같은데? 애기이기도 한데 맞아 맞아 올려 그냥 올려 올려 내꺼 애기 맞죠? 잡았다 나이스 잡았습니다 호호 여기 쪽에서 먹물을 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얘가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계속 물려고 하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자 무튼 제가 잡은 갑 어 복물맛이에요 복물 근데 맛있다 짭짤해 여러분 저희는 낚시를 마치고 복귀를 했고요 와 진짜 많죠 우와 보이시나요 이만큼 잡았습니다 이야 아직도 갑오징어가 싱싱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잡은 조가입니다 물론 이제 저 혼자 다 잡은 건 아닌데 그래도 저도 오늘 드디어 한번 했습니다 이야 진짜 많죠 가져가서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나와 살짝 이렇게 해서 삐끼서 또 먹물을 안 터뜨리고 여기 살짝 여기를 뜯어서 벗기면 옷 벗겨서 살짝 벗겨서 얘는 이렇게 뚫고 얘는 이제 라면용으로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주둥이 이거 띄고 먹물통 이렇게 해서 날리고 깔끔하게 그러면 이제 여기만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라면 끓여먹겄네 갑오징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잡은 거보다 이게 뜬 사람이 아 그죠 아 맛 드셔보시고 평가를 음 아 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 이게 얇게 쓴 거죠 이게 저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얇게 뜬 거를 초장에 세척 찍어서 자 드디어 먹습니다 오 오 꼬독꼬독하네요 와 와 갑오징어가 갑이네 와 와 이거는 칼집내가지고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아 이거는 갑오징어로 끓인 라면입니다 여러분 두껍게 치 음 뜨겁겠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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